무슨 꼬라지기는 봉숭아 물들이는 꼬라지지. 장군님 우이동에서 연애할 때는 안 하셨어요? 미쳤나? 미쳤나? 아니 육군덩이가. 육군덩이는 연애할 때 봉숭아 물들어 주면 안 된대요? 미쳤나? 미쳤어? 구멍을 입고 앉아서 여자친구한테 봉숭아 물들어 주고 앉았어. 내가 의사 가을 입고 있으면 더 울리겠다. 병원에다 써붙여 봉숭아 물들어 드립니다. 내가 선물 하나 하는 게 뭐가 있는데? 무슨 선물이야? 아니 몰라. 선물이 아니라. 장모님 나한테 뭐 사주기로 한 거 있잖아. 네 개에서 쳤으니까. 그러니까 그거 사왔던 밖에. 장모님은 입에 넣었다가 숟가락 갖고 넣고 그러더라고요. 네 개. 20만 원에 상응하는 와이샤스와 브라우스를 하나씩. 이걸 좀 넣어야 되려나 보다. 잘 맞을 거야 스포티 한 걸로 샀으니까. 괜찮지? 일단 마음에 들어요. 옳지. 응. 아이고 좋네. 장모님이 제대로 골라다 줬는데. 옳지. 아이고 배가 부르네 뭘. 배가 두고 앉아 있으니까 밥 먹었는데. 운동 너무 날씬하지. 아휴 뒤로 보니까 더 더 더 앞은 좀 그렇지만. 왜 아까 따로 나왔어요? 앞으로 보기는 좀 그렇지만 뒤로 보니까 괜찮네. 원래 제가 뒷모습이 좀 잘 먹었어요. 참. 얼마 줬어요? 가격? 네. 11만 원 달라는 거. 난 티치해서 좀 싸게 줬어. 얼마? 그럼 나는 뭐해. 20만 원. 아니야 안 돼. 내가 거기. 저기. 20만 원. 색깔. 아니 색깔 다른 걸로 해서. 10만 원짜리 하나 더. 아니 안 돼. 20만 원이니까. 안 돼. 왜요? 돈 없어. 이제 내가 양복해 주려고. 강의도 많이 댕기고 하니까. 좀 깨끗하게. 좀 환불해 주고 싶고. 따지지 말고 그냥 그걸로 내가 이제. 환불 선물하자. 여기 턱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싫어. 잠시봐. 팔꿀에 하나 드려봐. 다 버렸어. 그럼 하나 드려 주실래요? 아니 내가 이거 그거 어떻게 드려줘. 자네가 드려야지. 내가 그걸 어떻게 드려요. 아니 왜 못해. 손이. 손도 있는데 그럼 하나 해볼까. 아유. 하는 선생 별거 다 하시네요. 야 이거는 뭐. 발가락이 굵으니까. 묶을 필요도 없어. 딱 끼워지는데. 뭐 좀 해. 발가락 떨어져 나가라고. 아유. 본인 손가락은 저기 뭐야. 실로. 살살 동염 해달라 그러더니. 사이 발가락은. 공부제로 동염 해갖고. 피 한 통에서 짤리면 어떡하려고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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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겠다.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. 여기도 재밌더라고요. 해놓고 나니까. 그리고 장훈이 손가락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재밌고. 제 발가락도 재밌고. 발 닦 후 때마다. 오늘 있었던 기억이 나겠죠 나는 들어가기 싫어 난 여기서 자도 좋을 것 같아 나는 여기서 자를 거야 자 우리 안녕히 주무세요 네 잘 자 손은 이렇게 빼고 주무세요 아니 이거 잘 듣고 한 줄 알아서 손을 좀 만세하게 하시면 내가 정말 잘 힘들어 있을 거예요 아버지 어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 너무 늦었어요 제가 말 들었네 이게 다 뭐예요?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자도하고 아 되게 할머니가 자도하고 되게 좋아하세요? 네 장모님이 되게 좋아하지 아 그리고 출발하시기 전에요 이거 선물 왔습니다 네? 아 티네 어? 네 저 똑같은 모델을 준비했는데요 팔은 차네 어 제가 어 외할머니 댁에 가는 거지만